아, 너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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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잘못한 거니까. 아, 이런 거 없지.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면, 공구한테 맞지 않는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도 다르게 된다. 공구한테 맞지 않았던 거. 지금, 막힌 편으로, 공구가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에 대한 심리인자고, 편지를 하는 거. 안주문제. 그니까, 거기서. 신나고, 재밌는 심리에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 저거, 업주로 하는 거 아니고. 공구 안 하면, 공구 안 해도 돼. 어? 그래.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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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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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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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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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타니.